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주식을 좀 사달라는 건데 일본 증시가 최근 1989년 버블경제 당시 사상 최고 기록마저 뚫어버리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 콜센터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날보다 1.5배나 많은 전화 주문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은 아직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도쿄에 있는 유명 할인 매장. 점심시간이 지난 뒤 한 개에 98엔. 우리 돈으로 약 880원에 파는 삼각김밥 매대 상당수가 비어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딸기 한 알에 600엔. 5천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은 것과 대비됩니다. 직장인들에게 경기가 좋은지 실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마디 나이... 일본 증시가 화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전기회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전기회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감사합니다.